안녕하세요 아트알 입니다 오늘은 7번째 이모티콘 인데요 아주 신나는 고양이의 모습을 그릴 거에요 저도 오늘 되게 기쁜데요 금요일 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납니다 아 우선 이렇게 펄쩍 뛰어오르는 냉도의 모습을 그릴 거에요 발과 꼬리까지 넣어 주고요 여기를 다시 줄게요 좀 무늬가 안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선을 잡아 주겠습니다 이럴때는 베이스 라인을 잡아주고 진행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입모양도 같이 그려줍니다 컬러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 주고요 음 색채우기로 색을 담아주세요 입에도 색을 넣어 줍니다 연한 분홍색으로 한번 더 볼터치 까지 완성하면 되구요 이번에도 사선으로 움직임 효과를 좀 더 주세요 어 냉도의 젤리에요 음 이렇게 하면 신나 신나 하는 고양이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구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